안녕하세요. 저는 뽀뽀. 여러분 안녕하세요. 뽀뽀입니다. 새해 왔어요. 여러분은 어떻게 지내요? 집에서 그냥 쉬어요. 코로나 때문에 이번 새해는 조금 특별하게 지내야 될 것 같아요. 근데도 중국어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하루에 몇 개 문장씩 배워야 될 것 같아요. 그러면 오늘은 새해에 자주 사용하는 중국어 몇 개 문장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지금 시작할게요. 권옌 러 권옌 러 권옌 러 권옌 러 징니다. 년 새해 러 오기축사 권옌 러 새해 왔어요. 권옌 러 새해가 밝았어요. 권옌 러 다시 한 번 권옌 러 권옌 러 여기 권옌 이 년 새해는 설 나는 뜻이에요. 권옌 러 그래서 응료 권옌 러 권옌 러 권옌 러 권옌 러 권옌 러 도 러 권옌 러 권옌 러 창피 신중 벙 권옌 러 бол uss 非常好,喝醉了,喝醉了,缺세요,喝那 마시따,醉呢缺세요,喝醉了,缺세요,喝醉了, 喝,喝醉了,醉,吃醉了,缺세요,吃多了, 吃多了,吃多了, 많이 먹었어요,吃多了, 太香本,吃多了,太香本,吃多了, 吃,吃,吃多了, 混醉了,喝醉了,喝醉了, 非常好,在家闲著,在家闲著, 在家, 집에서,闲著, 闲呢, 아무것도 안하고 그냥 있어요, 在家闲著, 집에서 놀고 있어요, 在家闲著,在家闲著,在家闲著,在家闲著, 讀 한 번,在家闲著,混醉 해보세요, 非常好, 垃圾太多了, 垃圾太多了, 拉 지 쓰레기 拉 지 拉 지 太多了 너무 많아요 拉 지太多了 듣 한 번 拉 지太多了 다시 한 번 拉 지太多了 혼자 해보세요 拉 지太多了 쓰레기 너무 많아요 不想出門 不想出門 不想 뭐뭐 하고 싶지 않다 뭐뭐 하기 싫어 出門 나갔다 不想出門 나가기 싫어요 不想出門 듣 한 번 不想出門 듣 한 번 不想出門 듣 한 번 不想出門 不想出門 혼자一個 보세요 非常好 太吵了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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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吵 太吵了 rasa 太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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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쪼, 쪽다, 뭐 뭐 그만하세요는 뜻이 가지고 있어요. 쯔, 먹다, 띠, 조금, 쪼, 쯔, 띠, 그만 먹어요. 정당하게 먹으세요. 쪼, 쯔, 띠, 또 한 번, 쪼, 쯔, 띠, 다시 한 번, 쪼, 쯔, 띠, 띠, 얘기할 때 혀 많이 일어나세요. 띠, 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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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쪼 하루 종이 목국 잡고 목국 잡고 다시 한 번 또 한 번 여기서 발음, 혀 다 일어나세요 다 일어나야 돼요 정天, 치, 치, 수이 훤자 해보세요 非常好 샤에 부간 샤에 부간 샤에 부간 아무것도 안 해요, 그냥 있어요 샤에 부간 다시 한 번 샤에 부간 샤는 뭐, 무슨, 못 듣는 뜻이 가지고 있어요? 예, 또 부간 안 해요 샤에 부간 아무것도 안 해요 샤에 부간 또 한 번 샤에 부간 혼자 읽어보세요 잘했어요 여러분 오늘도 많이 배웠어요 새해 쉬는 동안도 중국어 많이 읽어보세요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신코라 안녕 春节快乐 再见 안녕!